지금 발끝 오르막 경사가 너무 심한데요. 왼쪽 그린. 전홀에서 버디 기록하면서 잃었던 탓으로 만회했던 안지연인데 곧바로 또 이렇게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발끝 오르막 경사가 심한 데서는 왼쪽으로 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정하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열고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. 7번으로 안지연. 이 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 핑공색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. 결국은 여기서 탓수를 잃겠습니다. 안지연 버디 기록한 이후에 다시 보기가... 결국은 첫번째 판매도